오늘 사는 것보다는 내일 사는 게 나았다 이 얘기입니다. 내일 모레 사는 것보다는 내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 구매하시는 분들 약간 좀 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란이 또 언제올지 모르니까 좀 쟁여놓겠다 하시는 분들 사셔도 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 링크를 통해서 단백질 구매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이나 내일모레에 공지를 올릴 텐데 저는 지금 스트랩 안 쓰잖아요. 스트랩이 뭐 인체공학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스트랩이 있는데 지금 새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제품이래요. 근데 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다 주면 제가 시청자들한테 풀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마플을 내일 구매하신 분에 한정해서 한 다섯 분 정도 뽑아가지고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오메가3라든지 아니면 gma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추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웨이 프로틴인데 이 골드웨이 프로틴이 지금 출시된 게 아니고 출시가 꽤 오래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나타나진 않았고 외국에서 굉장히 지금 유럽이죠. 유럽에서 하는 핫한 제품이래요. 거기다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인 이것을 물통인지 단백질 통인지 모르겠지만 왔는데 이거 보자마자 경덕이가 눈을 떼지 못하고 바로 가져간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통보였습니다. 통보지. 아니 이거 저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저도 먹어볼 의향은 무조건 있는데 보자마자 바로 형 제 겁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멜부터 맡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전문가 보셨죠? 후각의 달인. 자 빠리 불러오겠습니다. 자 빠리님. 자 냄새 한번 맡아주세요. 어떠세요? 자 일단은 혀를 냄냄했다는 것은 자기도 먹고 싶다. 자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소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제 인간계의 후각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냥 단 맛나요. 후추 냄새 좀 나고 끓이는 냄새는 아니야. 아주 솔직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커피랑 바... 커피 바나나? 자 또 다시 한번 맡아보세요. 커피 바나나. 형 이거 바나나 아닙니까? 아니 냄새 어떠냐고요. 바나나 냄새. 바닐라? 캐러멜 플레이버리드이네. 캐러멜 플레이버리드이네. 일단은 맛이 중요하다. 맛이 구하리에요 여러분들. 맛없으면 먹나요? 진짜 안먹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웽웽하면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솔직담박하게 바로 표정에서 드러나고. 10점 만점에 막 몇 점입니까? 8점.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10점. 최고의 저의 최고의 단백질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저는 10점 만점에 9점 주겠습니다. 뭔데 이거? 깔끔해 깔끔하고요. 일단 단맛이 강하고 저는 좀 약간 좀 계피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맛이 나요? 카라멜? 카라멜. 진짜 바나나 약간 바닐라. 바나나 향이 안 들어가는데 자꾸 바나나 얘기를 하시는데. 아 좀 바나나 맛. 아 그래요? 일단은 맛은 굉장히 깔끔해요. 아 진짜 맛있다. 이게 근데 저희 말고도 대변하는 게 판매량이 되게 높대. 네 일단은 맛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트고요.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시면 또 이런 물통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솔레이트 전자 울트 끼니 덜 Leo rumor 춘기 으 되지 네 까지 아 Fine 그러나